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이 선거 데이터 안에 선거 관리비원회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 는지를 여러분하고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 조작을 많이 하는 선거가 제외국민투표 선거입니다. 제외국민투표 선거는 그냥 닥치고 조작을 합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시카고나 뉴욕이나 아타란타나 그다음에 휴스톤이나 LA 같은 데 총영사관 이 있으니까 거리 개념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정도 운전 을 하고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 를 하시더라도 그 투표는 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선거를 담당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제외국민투표의 차이값 제외국민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역대 선거 모두 다 플러스 25% 내외 더불음주당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25% 내외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50%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냥 제외국민투표에 한 표를 던질 때마다 더불음주당 후보와 함께 한 표가 가는 구조로도 그동안 조작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내용 가운데서 이 종로구 사례가 오늘 여러분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동로구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국에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거 부정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모든 선거는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y가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y가 이 x가 사전투표장에서 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게 표를 던진 투표자들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y하고 x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a만큼 투입하는 겁니다. 이 a만큼이 바로 선거관리비원회가 투입한 유령투표지수 유령사전투표지수입니다. 정확하게 그 유령사전투표지수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재형 후보 종로구의 후보는 11410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줬습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투입된 위조 사전투표지 개수가 11410개입니다. 11410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4992표로 승리했지만 이 11410표가 투입되면서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61표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서울의 여러분들 19군데 가운데 19군데 가운데 한 곳이 바로 18군데가 19군데 가운데 한 곳이 종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여러분들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일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익값이 플러스 10몇 프로 되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의 차익값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아주 큰 값에 이런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낸 세 사람당 한 장씩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준 위조투표지를 모두 다 삭제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오른쪽에 있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0의 3%의 오차범위 내의 값이고 규칙성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1일 2시 무렵에 관내 사전투표만 분석을 내보내고 그다음 가장 먼저 4월 10일 총선이 전면적으로 선거사기였다는 것을 밝히는데 오늘 여름에 보시는 이 종로구 사례가 맨 처음으로 여러분들 여러 사례들 가운데서 또 가장 먼저 공병호tv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래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이 44%인데 그걸 이제 표를 11410 표를 투입해 가지고 58%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숫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이제 숫자를 조작할 수 있지만 배움이 좀 있고 그러면 숫자 조작하기는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문제가 덮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덮여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한 일당 지배체제가 구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국민과 정치 권력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제의 통제력을 벗어난 문제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작이 일어난 실상을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 문제는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란 말이죠. 조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선거 조작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숫자 조작이 가장 핵심이고 그 뒤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것은 보조적인 일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이 주가 아니고 숫자를 조작한 다음에 조작된 숫자에 맞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조작을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된 겁니다. 그 조작된 숫자에 맞추어져서 지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되고 있는 투표함 속에 실제로 사전투표자들이 던진 표하고 위조 투표지가 혼재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까더라도 이미 표를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크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야 전문가께서 보내주신 건데 여러분 이게 선관위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례대표의 정당별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특히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선거인 수가 1392명이고 투표자 수가 837명이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837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 미래 등이 각각 받은 득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191표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 2666표도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내사전투표도 9086표도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작된 수치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특별히 사랑하사에 더해진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 있는 위조투표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는 지역구하고 달리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훔친 장물에 해당하는 위조투표지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조성한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에 40%를 배분해 주고 조국개혁당에게 60%를 배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0표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로 만들었으면 40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그리고 60표는 조국개혁당에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2화 전문가가 아주 예리하게 뭘 찾아내는가 하니까 이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지역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지역구 여러분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지역구의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비례대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가 되는데 그게 완전히 다른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그겁니다. 4월 10일 총선 최재형 종로 이게 보시면 좌측이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국외 부재다투표 선거인수가 1392명 지역구의 선거인수가 896명입니다. 투표자 수가 837명 투표수가 665명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전투표장에 가게 되면 표를 두 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뉴욕 인근에 살고 계시는 김복동 씨가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했는데 김복동 씨가 지역구 선거는 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선거인수가 다르냐. 왜 종로구에 그런데 종로구만 다른 것이 아니고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수가 지역구 선거하고 정당선거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도무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여러분 조작을 할 때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인수를 선거인수의 4분위를 곱해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위조투표제가 어디에 투입됩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수가 올라간 만큼 투표자 수가 올라가고 선거인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 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수가 조작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에 참가하는 투표자 수가 조작되는 것이고 동시에 투표자 수가 조작이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인수가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와 관련된 불가역적인 최종적인 선거되어 있다. 과천의 중앙선거 관련의 홈페이지 올라있는 역대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도 뻥튀기가 되어 있고 사전투표 투표자수도 뻥튀기가 되어 있고 사전투표 선거인수도 전부가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부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투표자수 더불어민주연합의 투표자수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 부풀려져 있고 그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것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렸기 때문에 그 수만큼 정확하게 투표자수도 부풀려지고 선거인수도 부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먼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거 사기 행위를 아주 여러분 낮은 단위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시카고 여러분 인근에 있는 교포가 4시간 정도 여러분들 운전을 해 가지고 시카고 총영사관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따르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는 표를 던질 수 있지만 정당 투표를 할 수 없는 제외국민 투표가 많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생부터는 정당 투표는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 후보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숫자를 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또 고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됩니다. 한두 표 차이가 아닙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경우는 1392명인데 지역구는 896명 비례대표가 496명의 선거인수가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설득할 겁니까 한두 표 정도면 그냥 오차가 발생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선거인수가 496명이 많은 겁니다. 비례대표가. 제외국민투표 개모에나. 투표자 수가 172명이 많은 겁니다. 비례대표가.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에는 여러분들 다 뭐가 포함됩니까 무효표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의심을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선거인수가 지역구보다 훨씬 많고 투표자 수가 훨씬 많은 것은 그게 130만 표 무효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겠구나. 이런 표가 여러분들 격차가 나면 마이너스 처리하거나 플러스 처리하기 위해서 무효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